이 얘기는 백두대간 60년 고개입니다. 안녕하세요 신바람입니다. 이 얘기는 60년 고개입니다. 도적이 하도 많아서 60명이 모여야 넘어갈 수 있다는 고개이죠. 그리고 육구정주 시발점이기도 합니다. 60년에서 9천논까지 그리는 약 30km 되고요. 오늘은 할미봉까지만 가겠습니다.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.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60년 30 différent 구름이 내리 안 났네요. 한번 보세요. 양미모 물용고개 11.5km 남동유산 8km 남동유산 쪽으로 해서 할매봉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입니다 오늘은 할매봉을 가기 위해서 60명째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2021년 9월 24일 9시 1.5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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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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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5km 2.5km 2.5km 1.5km 2.5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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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5km 2.5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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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5km 5km 6km 1.5km 와아 가을이네요 가을이 왔습니다 오프을 내려드립니다 와아 아이고 와아 와아 음 으 으 으 5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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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